안녕하세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국민 보고 시리즈 위대한 보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다섯 번의 위대한 보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진행하는 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세정부 체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2030 도시완성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3단계 건설계획을 세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 아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정부의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목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역할과 미래 도시로서 스마트 도시 국가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세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국가균형발전과 과학기술선도에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떠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실행해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행정수도권 메가시티 건설까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목표로 하였던 국가행정 및 입법중심도시로의 도약은 세정부의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진무실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공약과도 맞아떨어집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S1 생활권에 들어오게 될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해 걸림비예산학고 및 국회법 개정에 따른 건설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죠. 이후 설계와 공사기간을 지나 빠르면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여 운영될 예정인데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학고, 도시계획 등에 있어 세정부 출범 이후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중심 기능 강화와 더불어 신행정수도로의 위대한 걸음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또한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업무 공간학고를 위해 세워지는 정부 세종청사 제3청사, 즉 중앙동 건설사업 또한 순조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정부에서는 올해 10월 중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한 건설 현장 관리와 더불어 건설진행 세부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지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은 각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협업을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미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내 정부청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앙동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현재 입주 확정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여러 공공기관들의 추가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회 세종의사당과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대한민국 제2의 심장, 행정수도로서 점점 완성되어가는 행복도시의 모습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신행정수도의 완성을 향해 거듭 발전해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궁극적으로 행정수도권 메가시티 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행복도시의 영향력으로 주변의 시, 도와 함께 발전하며 광역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메가시티 형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를 위해 행정수도권의 광역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광역공동생활권을 형성하는 등 세정부 체제 아래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행복도시 광역상생협력을 위한 교통, 행정, 도시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죠. 여기까지 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관련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사업 및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세정부의 지역성장거점 육성의 국정과제와 함께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신산업혁신 미래 도시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행복도시가 IT, ET, BT 분야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서 발돋움하길 바라며 대학, 연구기관, 기업연계를 통해 도시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힘써왔는데요. 특히 4-2생활권 지편동에 세워지고 있는 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젊은 전문인력 육성에 있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 충북대, 충남대 등이 입주할 예정인 공동캠퍼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세정부 출범 이후 더욱 면밀하게 관련 제도 및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캠퍼스를 포함한 대학 연구기관, 기업연계를 통해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과 지역 일자리 확보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및 기술창업 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산업연계 R&D 등을 지원하고자 하죠. 이렇게 신산업 혁신이 활성화되는 행복도시를 보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모이게 된다면 그들이 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꼭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이를 위한 것이 바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운 창업공간 IT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종테크밸리는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IT, BT, ET 중심의 첨단산업을 위해 조성되는 단지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기업, 연구시설 등의 입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 그리고 다양한 주거, 문화, 의료, 교통 등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인프라까지 차례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세종부 아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설 부지를 검토하고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전해드리는 위대한 보고 이번 시간에는 세종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과 이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드렸는데요. 2030 도시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진정한 의미의 신행정수도이자 신산업혁신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종부 체제 아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면밀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저는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을 향해 도약하고 신산업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새로운 보고 소식으로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